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선물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논란에 휘말려 6천 파운드, 우리 돈 약 1,050만 원 이상을 되갚았다고 BBC와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. 총리실 대변인은 스타머 총리가 새로운 선물 및 편의 제공 규정을 포함한 강요 규범 계정을 지시했으며 신고한 선물 중 일부에 대해 값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. 여기엔 유니버설 뮤직에서 받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 관람권과 영국 축구협회에서 받은 관람권, 디자이너 에들린 리의 의류 대여가 포함됐습니다.